1. 서초구의 의약품 제조업체입니다. 2022년 3월 7일 대비 약 37.33%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2년 3월 30일 7만 5,40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10월 7일 만 2,40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2년 2월 22일 2,39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9월 10일 1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일동제약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336.83%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0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4만주를 순매도 외국인은 16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3월 25일 가장 많은 2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28일 가장 많은 30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5.45%에서 약 1.77%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2월 7일 약 5.68% 최저 지분율은 2022년 3월 31일 약 1.48%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5,601억원이며 2016년 2013억 대비 약 178.2%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마이너스 555억원으로 2016년 147억 대비 약 마이너스 475.43%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9.91%입니다. 순이익은 약 마이너스 1,900억원으로 2016년 125억 대비 약 마이너스 902.69% 감소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마이너스 18.03%입니다. 일동제약의 주가수익 비율은 약 마이너스 17.58배이며 지난 2016년 26.96배에 비해 약 마이너스 165.23% 감소하였습니다. 주가순자산 비율은 약 11.06배이며 지난 2016년 1.26배에 비해 약 775.16%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마이너스 14.24% ROE는 마이너스 62.88%입니다. 일동제약의 시가총액은 1조 7752억원으로 상장사 기준 175위, 코스피 종목 기준 152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8위입니다. 매출액은 5,601억 3,16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481위, 코스피 종목 기준 393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16위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555억 3,527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79위, 코스피 종목 기준 787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91위입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9억 6,84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279위, 코스피 종목 기준 790위, 의약품 제조업 기준 91위입니다. 지난 3년간 일동제약은 3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3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4월 24일부터 2020년 11월 19일까지 상승 추세, 2020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8월 24일까지 하락 추세, 2021년 8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4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시계열 분석을 통해 주가 성격이 예측됩니다. 스크랩이뉴, 스크랩이 예측됩니다. 남의 고대 사회의 세계 대부분의 기준으로 어제까지도 1년 전인 방아웃이 예측됩니다. 중계가 나의 우선은 상승률이 예측까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